코스알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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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 코스알엑스는 고객에게 더 나은 네일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가진 회사로 35개의 다양한 SK를 가져서 고객들에게 스킨케어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네일을 선물한다는 저희 좋은 제품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이라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력 상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주력 상품들 다양하게 여러가지가 있지만 고객에서도 특히 원스텝 힌트 클리어 카드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국내 주력스토어 기산대에서 베스트 1위 스킨케어로 상품으로써 원수님들이 세안하시고 토너로도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수정화당이 굉장히 편리하며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령층을 타겟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스킨케어 브랜드인 만큼 다양한 전연령층을 커버하는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런 킴트패드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조금 쇼루지라든지 각질 같은 거에 고민이 많으신 30대 여성분들 그리고 또 이제 시대 킴트패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고 있고요. 스네일 제품이라든지 알로에 제품이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들이 베트남 시장으로 봤을 때 어떤 경쟁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베트남 저희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하지는 불격적으로 진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말레이시아라든지 심마포리라든지 여러 가지 전남화 국가들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역시도 저희 제품을 수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많은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달에 나오고 보다 더 소비자들에게 저희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많이 형성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많은 기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알엑스였습니다. 네.